자 오늘 해볼 게임은 해양전장 이라는 게임이구요 봐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 어떤 캐릭터 나오지? 루피 당디 조로 이거 딱 봐도 엔엘이 있죠 조기 액세스라고 되어있는거 랭크전은 안할거고 컨스텀 하이튬도 이런거 바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 액세서리는 뭐지? 코인이나 아니면 처치해가지고 잘 수 있는거 같은데 코인은 뭐냐? 처음 보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상점 상점에서 코인을 팔구요 그 외에 패스같은것도 팔고 이제 선물도 할 수 있네요 카메라보기 오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군 제네럴 피바인드 오디오 아 음악을... 조금만 하면 돼 자 첫번째 스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우야 약간 느낌 다른데? 얘가 이런거... 킹필 와아아아아아아아 루피구나 나 호크 겟틀린 요 무장세계에다가 겟틀린건 자 베시 호크 총알 오오 얘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미카 루피 전이네 전투 도끼 오 잘 만들었네 이렇게 없앨수가 있고 호크 총알은 원거리인가? 오 원거리로도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끊겼어 아 얘 좀 제한이 있네 거리 제한이 아 얘 좀 제한이 있네 거리 제한이 아 오오 내린 상태에서 할 수가 있네 같은 경우에는 자 호크 총알로 마무리 아 이거 끝날 때 저렇게 사라져가지고 좀 아 음 그렇네 오 야 궁극기 다쳤어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오 뭐 아 이렇게 하고 아 암 오 오케이 요정도면 된것 같고 한번 깨워봅시다. 오, 야, 잠깐만. 기어, 피브스, 카미나리, 결합, 짜잔! 와! 거인 한번 해봅시다. 자, 후크로. 이거 뭐야? 아이, 담아가지고 하는 거야. 자, 네 번째 스킬. 안되나? 오, 야. 뛰어다닐 때 모션도 달라. 아, 저기 옆에 있는 콤보를 채워야 되는 것 같은데. 빨리 해봅시다. 오, 야. 때릴 때도 모션 다르네. 거의 다 찼어야 되는데. 거의 다 찼어야 되는데. 됐다. 네 번째 이거 되나? 안되는데? 아, 쉽다. 자, 일단은 캐릭터 두 번째 가볼게요. 상디로 가겠습니다. 음, 아직... 싸워가지고 아직 안된다 그러네? 자, 차례대로 한번 가봅시다. 어, 0초 됐는데? 되자. 왜 안돼. 죽고 그냥 다시 하자. 아, 왜 이미 바뀌었네? 파티 테이블 킥 코스. 마운 샷. 잘생긴 발걸음. 쿠프드 하체. 뭐 다양하게 했네. 야, 이거 원피스도 나오냐? 네, 신기하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 야, 잠깐만. 걸을 때 모션도... 아! 요 왼쪽에,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 거잖아. 자, 한번 해볼게요. 야, 발로 공격해. 아, 랩. 자, 첫 번째 코스. 아, 아이. 아, 원래 대야 되는데. 짜식이. 오, 내려찍는 것도 되게... 바뀌었네. 와. 자. 자. 나 해볼게요. 파티 테이블 킥 코스. 이야. 자, 두 번째 스킬. 마운 샷 한번 해볼까? 아, 뭐야 너. 아, 왜 공격하고 있어, 얘. 이거 그것도 있나? 패딩? 자, 마운 샷 한번 해볼게요. 요런 킥.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스킬. 네, 네 번째 스킬. 어, 잠깐만. 아, 이거 반격기인가 보다. 아, 이거 반격기인가 보다. 망운 샷. 봐 일단 해보이게여. 오, 되네. 반격기. 파티 테이블 킥 코스. 해주고. 자. 마운 샷. 하디 테이블키 코스 자 반격기로 한번 마무리 해볼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 해볼게요. 마무리. 자, 깨워봅시다. 노래는 꺼들고요. 이제 가봅시다. 이프리트 잠브. 야, 뭐야. 야, 이렇게 변했어? 자, 비앙쿠이트. 와, 내려. 와, 스펙터 한번 가볼게요. 자, 파프 버스트. 이야, 마무리 스킬. 와, 미쳤다. 자, 조로로 왔습니다. 삼토류. 요약. 칼마다 색깔이 다르네. 어, 이거 퀄리티 인정. 이야, 칼소리 쩐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조로라서 그런지 초록색 이제 아우라가 나네. 내려찍기. 올려치기도 가능하고. 자, 일단 첫 번째 스킬 해볼게요. 오니길이. 야, 제시하면서 쓰는 거 이거 딱 있네. 자, 사자의 노래. 요오. 바운드 피닉스. 날리는 거 있죠? 오. 드래곤 등반. 야, 잘 만들었다. 어. 오니길이. 사자의 노래. 당황! 아 안되네요? 오 뭐야, 뭐 바뀌었는데? 뭐 때문에 바뀐거야? 우니게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드래곤등반... 하고 사자의 노래 해주고 오니기리까지 아 이게 약간 콤보 이어나가지고 변한거 같은데 자 세번째 각성이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옥 오니게리 이야 두번째 삼천개 세개 아 이거 카운터인데 잠깐만 세번째 스키 전개컨 이야 자 보자 아서라 이야 아아 아 뭐야 죽어라 와 뭐야 이야 아 아 마지막 하나 카운터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봐야겠죠 자 바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봐야겠죠 자 자 자 와라 삼천세카이 오오 야 요런느낌이었군 우와 뭐야 위에서 연옥 오니게리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게 아스라죠 넌 넌 죽어있다 야 야 야 진짜 만화 한 만화 한 장면이잖아 와 미쳤네 자 일단은 어 네 진짜 진짜 재밌다 보는 맛이 있네요 네 일단 놓친게 있어가지고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루피 니카 버전이고요 가볼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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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피버스 하하하 아 가미나리 요후 거인 애를 찍고 후크로 네번째는 그냥 없는 스킬이고 아예 아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빨리 네이제를 쳐 봅시다 가미나리 기간포 후쿠로 자 이제 G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게이지 다 채운 상태에서 갑시다 와 와 이야 와 너야? 게임 진짜 미쳤네 이제 이거 바지랑은 게이지 왼쪽에 게이지가 있거든요 그거 다 채우면은 이제 G버튼을 다시 눌러서 저 스킬을 쓸 수가 있는데 진짜 개사기네 오늘은 이렇게 해양전장이라는 게임 해봤고요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